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불어민주장 최고위원회 출마하는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출마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병도입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국민에게 준 아픔을 이겨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승리가 간절했던 만큼 패배의 상처는 크고 깊었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고 국민을 믿는 문재인을 바라보며 저도 다시 일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딛고 저는 문재인의 발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문재인의 손이 되어 국민들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승리하자 반드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마침내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으로 부름을 받아 20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당 정청을 연결하고 대통령의 대인으로서 국회와 소통하는 일을 때로는 버겁기도 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저 땅끝 마을에서부터 이라크의 모래사막까지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고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에서 대통령 외교특보까지 분해 넘치는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다시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일조하며 대통령과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로 살아온 저 한병도가 이제 민주당원어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를 완수해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닦아 놓은 개혁기법의 기반을 21대 국회에서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안타깝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협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환경과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176석을 주셨고 그 의석만큼의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가 미진한 국정과제도 빠짐없이 살피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법안들이 도중에 좌초되지 않고 미진한 국정과제가 추진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툭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주신 숙제 국정과제의 완수 저 한병도가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현명한 국민 여러분 덕분에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다른 나라보다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도 교차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지금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대선 승리 이어진 지방선거와 또 한 번의 총선 승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패배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잇따른 승리로 인해 자칫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한병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패배의 아픔도 승리의 영광도 함께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했고 크나큰 책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책임을 일로써 다시 지겠습니다 176석의 책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문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도록 저 한병도가 제일 앞에서 달리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연결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원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달려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병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